128쪽입니다. 128쪽의 계몽운동, 이거는 자강운동이라고 당시에는 그랬어요. 온건하게 실력을 길러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힘이 모이면 그때 민족회복운동 독립을 하자. 이런 개념이 계몽운동인데, 계몽운동의 주체는 항상 지식인 중심이죠. 그래서 지식인 중심으로 한계는 뭐냐면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이건 한계가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정치적 결사운동이 있습니다. 결사라는 건 어떤 단체를 조직한다는 걸 결사라고 해요. 그럼 정치적 단체 중에서 보안회, 이거는 황무지 개강권 반대투쟁에서 성공시킨 단체, 이거 포인트, 활동 내용이. 농광회사와 더불어서, 농광회사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시켰지만 해산당했다, 탄압으로. 그래놓고 보안회를 밑으로 화살표하세요. 헌정연구회가 됩니다. 윤효정, 이준, 이런 분들이 중심인데,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정치단체, 헌정연구회. 헌정연구회도 해산당하고, 이게 1606년도에 대한자강회가 됩니다. 밑으로도 화살표 하셔야죠. 이건 별표.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 장지연, 윤효정. 이 둘만 좀 알아두시고, 헌정연구회 후신으로서, 고정강제퇴위 반대운동, 활동내용.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일진회 규탄, 이거다. 대한자강회에서 한 일. 고정강퇴위 반대운동 하다가 해산당합니다. 대한자강회 월보도 가능하게 됐죠. 오른쪽에 보이잖아요. 대한자강회, 보, 월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해가지고, 국채보상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고정강퇴, 1907년이니까, 반대운동, 이거 대한자강회. 그래놓고 대한자강회도, 나중에 밑으로 화살표, 대한협회가 되는데, 대한협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친일적인 색채를 띄기도 했기 때문에, 나중엔. 그래서 대한자강회까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맨 아래에 신민회 있습니다. 대한신민회를 줄여서 신민회라고 하는데, 별표 세 개. 가장 중요한 단체는 이 신민회입니다. 안창호, 양기탁, 이동휘, 전덕기 이런 분들. 당시에 우리 민족운동 하시는 진영에서 신민회 회원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은 다 신민회 회원입니다. 물론 국내에 있다가 투옥되신 분도 있지만, 국외로 가신 김구 선생이라든가, 나,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모두 다 신민회 회원이었어요. 대한매일신보호가 가장 그 당시는 중요한 신문이었기 때문에, 이걸 기관지로 삼았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래서 최초의 민주공화 정체를 지향했고, 비밀교사인데, 신민회하고 신간회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민회는 1907년부터 1911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당할 때까지, 그 다음에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는 일제강점기에, 1927년부터 1931년도에 민족단일당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대 규모의 그 당시에 정치사회단체가 신간회입니다. 이거는 비밀 조직인데 비해서, 이거는 공개된 단체예요. 공개단체가 돼서 좀 다릅니다. 그러나 둘 다 중요해요. 신민회하고 신간회. 신채호 선생은 신민회, 신간회 모두 이름 올리신 분이 신채호 선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민회는 1907년부터 1909년도에 쪽발이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운동이 아주 고난을 겪을 때까지는, 국내에서 민족실력양성운동 차원에서 태극사관 자기회사 같은 거 운영해서 군작을 모금하고, 민족교육을 통해서 예컨대 평양의 대성학교, 또 정주의 오산학교 같은 거 세워가지고 민족교육에 힘쳤던 단체가 신민회입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공화정체를 주장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왕정을 포기하는, 폐지하고 민족공화정 형태의 최초의 주장, 이게 바로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니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신민회에 이어진 내용이 나오죠. 무려 800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도에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이었던 안명근 의사가 중국으로 망명가 있었는데, 그런데 몰래 들어와서 군작은 모금하다 걸려요. 걸리는데 조선총독 데라우찌가 뭐라고 하냐면, 안중근 의사 사촌동생 안명근이 군작은 모금뿐만 아니라 조선총독 데라우찌를 암살할 모의가 있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황해도 지역의 기독교 계열 인사들, 배일적인 인사들을 탄압하고, 더 확대시켜가지고 그렇게 총독 암살 음모가 있다 해가지고, 무려 600여 명의 민족주의자들을 다 연행을 하는데, 그중에 105인을 특별한 죄목도 없이 깜빵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신민의 다 회원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산당하는 그런 문제가 요정됐던 게 바로 105인 사건입니다. 1911년도에. 그래서 활동 내용 알아야죠. 성격, 국권 회복은 당연하고, 공화 정체를 최초로 주장했던 비밀결사였다. 그래서 민족교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평양의 대성학교, 또 평안북도 정주의 이승훈 선생이 오산학교, 그 다음에 보창학교, 이동희 선생이 강화도에 세웠던 민족근대학교입니다. 보창학교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민족교육에 육성하고, 또 민족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대구의 태극사관, 이건 뭐 출판사입니다. 평양에다가 도자기회사, 줄여서 자기회사라고 해요. 이렇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신보가 기관지 역할을 했다는 거, 이렇게만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1909년도는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 국외로 망명가가지고, 특히 신민회 회원들이 국외로 가서 거점을 잡았던 데가, 남만주, 서간도, 삼원보라고 하는 곳에 거점을 잡아요. 삼원보를 거점을 잡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냐, 남만주, 서간도면, 백두마운튼, 여기가 서간도거든요. 서간도, 여기가 북간도인데, 동북간도, 줄여서, 이 지역의 서간도 삼원보라고 하는 곳에, 삼원보, 여기에 거점을 잡고, 삼원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독립운동단체, 서간도에, 이게 바로 경학사입니다. 이 경학사가 나중에, 한족회가 돼요. 19년, 이게 서로군정서가 됩니다. 서로군정서, 19년에, 서로는 서간도 방면의 군사정치적인 조직을 갖춘, 서, 무슨 무슨 관청서, 기구라는 뜻인데, 임시정부가 19년에 만들어지죠. 그 직후에 산하 단체라는 뜻으로, 북로군정서는 북간도 방면의,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흥강습소가 세워지는데, 학교입니다. 신흥강습소, 원래 신흥학교라고도 그래요. 뭐 신흥학교, 다 1911년, 그래놓고, 이게 1913년에 신흥중학교가 됩니다. 신흥중학교, 이게 나중에, 19년에 신흥무관학교가 돼요. 신흥무관학교, 독립군 간부 양성하는 학교가 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돼요. 1919년부터 20년까지, 그래서 경신참변으로 활동하기 어려워서, 이제 소련만주 국경 근처인 밀산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활동하게 되는 게 신흥무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삼원보를 거점으로 잡으려면,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회영 선생, 우리, 이회영 선생의 여섯 형제는, 며느리까지 다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명동 땅이, 이회영 선생의 땅이 되게 많았는데, 그 명동 땅을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조 정도 된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한 1천억, 몇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걸, 급히,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땅을 다 사기 어렵죠. 큰 덩어리니까. 그런데 굉장히 싸게, 오늘날 한 600억에서 천억 정도, 한 1조, 2조 정도 된다는 시세의 가치인데, 그 정도로 땅을 처분을 해요. 빨리. 그래 놓고, 그 돈으로, 이 삼원보, 여기 땅을 사가지고, 독립운동 기지 만들고, 학교 세우고,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빨래까지 손수해 입고, 하면서 독립운동에 매진하셨던 분이, 바로 이회영 선생의, 여섯 형제 및 가족들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예다라고 봐야죠. 대단하신 분들이죠. 자, 그래서 신민회에 꼭 알아주십시오. 안학사관과 백호인 사건으로 탄압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독립운동의 방략을 제시하고 활동했다. 왜? 국내에서는 실력양성운동 했고, 국외에서는 무장독립전쟁을 위한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신민회 너무 중요해. 자, 그럼 이제 131쪽에 사료를 가시면, 대한자강의 설립 취지에 서 있죠. 자강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 자강여하에 따릅니다. 자강 포인트, 키워드. 대한자강의, 1906년부터 7년, 국제부상운동, 또 고정강태반대운동, 다 참여했다. 신민회, 밑에 있죠? 별표. 신민회는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미니요? 해가지고, 신사상이 시급함이요. 그 다음에 신교육이 시급함이요. 신수향이 시급함이요. 신윤리가 시급함이요. 신모범이 시급함이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신신신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신민회구나, 이렇게 알아두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살짝 읽어보시고,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백호인 사건으로 끌려가시는 모습의 사진 자료를 제가 실어놨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교육운동이 있어요. 133쪽에 보시면, 교육운동단체는 다 이건 계목운동 차원인데, 서북학회가 가장 의미가 있어요. 서북학회, 기호흥학회. 이 두 개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흥사단이라는 이름의 흥흥, 이건 발흥시킨다, 부흥시킨다 이런 뜻이죠? 선비들을, 아주 민족적 정기기계를 가지고 있는 젊은 선비들을 기른다, 이런 의미의 단체가 흥사단, 육일준이 만든 흥사단이 처음으로 만든 게 육일준이고, 나중에 안창호 선생이, 나중에 1913년도에 흥사단이라는 걸 미주지역에서 또 만들기도 합니다. 알았죠? 그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의미가 있는 거는, 맨 아래 보면 흥사단, 안창호 선생 있죠? 샌프란시스코, 이건 기출문제로 뭐라고 나왔냐면,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 선생도 똑같은 이름으로 흥사단을 만들어가지고, 미주지역에서 젊은 청년들을 많이 양성시켰다는 거하고, 무실력행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래서 지금 흥사단 본부는 마론예공원, 대학로에, 그쪽에 붉은 벽돌 건물로 돼 있죠? 흥사단 본부 거기 있어요. 넘겨보시면 언론활동도, 황성신문, 황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황곡 이런 모두 대한제국식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대한제국이 1897년이니까, 바로 다음인 98년도에 만들어지는 신문이 황성신문인데, 남궁, 어기 발행인입니다. 남궁이 성이에요. 두자입니다. 어기 이름이고, 국한문체 체크, 국한문체고, 장지연의 시일라방성대국이라고 하는 항일 논설이 실린 신문으로 유명하다는 거죠. 이거 하나 두시고, 보안에 얻어불어서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투쟁, 이거는 의미가 있지만, 또 일진회를 규탄하기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의병운동을 비판했다. 어떤 논설을 실었느냐, 이제는 다 의병운동을 하기 위해서 들었던 무기를 버리고, 각각 향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기구를 들고 농사에 전념하라. 이 따오로 논설을 썼던 것이 한계이기는 하다. 박은식, 장지연이 여기서도 활동을 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한계, 디애국신문, 이거는 대한제국식이죠. 1898년부터 10년까지, 이종일, 순한길판입니다. 순한길판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과 분여자들을 읽히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일진회는 당연히 규탄하고요. 한일의정서 반대하고, 대한메일신보, 별표 3개, 대한메일신보, 1904년부터 10년까지, 메델과 양기탁, 발행인이 메델, 양기탁이 총문데,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메델, 배설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표현했는데, 고종이 은밀하게 보조하기도 하고, 또 의사력약의 무효친설을, 대한메일신보에, 게지했다고 그랬죠. 이거는 순한글도 있고, 나중에는 국한문판으로 되어 있고, 또 순한길판으로 바뀌긴 하는데, 일단 한길판하고 영문판, 혼용이 된 경우 좀 알아두시고, 가장 일제한테 저항했던 신문이, 바로 반일론 쪽 가지고, 의병운동을 긍정적으로, 황성신문하고 상대적으로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의병운동을 긍정적으로 기사화하고, 게지해줬다는 점, 아주 중요해요. 또 발행인이 영국사람 배들이기 때문에, 사전검려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장점을 이용했던 것이고, 국제보상운동에도 관여하고,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줄 있죠? 1인 불가입이라 해가지고, 쪽발이는 출입불가라고 하는 것을, 회사에다가 표시해놨던, 사업에다가 1인 불가입, 입구에다가, 아주 의미 있죠? 여기서 이제 주로 논설로 활동하신 분이,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 특히 신채호 선생님은 여기에,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신채호, 동그라미 하시고, 신채호. 역사를 읽는 새로운 관점,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논설을 발표해요. 1998년도에, 민족이 중요해서, 민족단위의 역사를 강조한, 논설이죠? 역사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족단위의 역사. 그 다음에, 국민신보는 이건 통과하시고, 만세보, 이거는 천도교 동그라미, 천도교 계열의 기관지입니다. 동학이 1905년도에 명칭이 바뀐 게 천도교죠. 그리고 1906년도에, 천도교계 기관지로서 발행됐던 것이, 만세보라고 하는 이름의 신문인데, 손병희 선생이, 동학의 3대 교주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일진외를 규탄하는 것인데, 특히 동학에서는 인내천, 인간평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남녀노소의 평등성,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어린이운동, 여성운동에 관여를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종교단체가, 천도교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소년운동, 이거 다 천도교, 소년회에서 비롯된 거예요. 천도교 알아두세요. 만세보, 3.1운동에도 참여하고, 천도교는. 그 다음에 경향신문, 이건 오늘날도 가능되죠? 물론 이승만의 독재를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폐관시킨 적도 있고, 4.19혁명 이후에 다시 복관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 게, 지금 경향신문인데, 천주교 동그라미 아세요? 천주교 계열의 기관지입니다. 순한글로 발행됐던, 천주교 계열의 기관지. 이렇게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신민지화의 위기와 민족적 저항이라고, 또 하나 이렇게, 136쪽에, 제가 체크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일의정서부터, 우리 이미 순서대로 배웠죠. 한일의정서, 또 제1차 한일협약, 그리고 나서, 대외적으로, 가스라 테프티미략, 제2차 영일동맹, 퍼스모스조약, 그리고 의사륙약, 그리고, 헬그특사 파견, 1907년 6월, 7월달에 세 가지 사건 뭐 있어요? 고정강퇴, 한일신협약, 군대해산, 1908년 동척, 동양척식 주식회사 들어오고, 1909년 기유각서로, 사법권, 감옥사법권 다 뺏기고, 1910년 6월, 경찰권 뺏기고, 그 다음에, 8월, 국권 뺏기고, 이런 과정에서, 한일의정서에 대한, 직접적인 배경, 반대, 반대, 개몽운동 차원에서, 제국신문에서는, 한일의정서를 반대하는, 논서를 싣고, 황성신문도, 한일의정서를 보도하면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정간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투쟁, 황성신문도, 바로 여기에 가담하기도 하고, 보안의 논광회사, 특히 잘 나오는 교거죠, 보안의 논광회사, 반대투쟁에서 성공을 시켰으나, 해산당하고, 협동회로 개칭됩니다, 보안의가, 그 다음에, 을사리각, 이 을사리각에 대한 저항, 되게 많지, 의병운동으로, 을사의병도 했었고, 특히 이때 가장, 최대 규모가 바로 3번, 민종식, 안병찬, 이런 분들, 충청남도 홍성에서, 그 다음에, 4번 최익현, 임병찬, 마지막으로 이긴 게, 바로 최익현이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의혈투쟁 쪽에서는, 죄악파기 상소운동 하시는 분, 한규설, 체크, 조병세, 이상설, 안병찬, 이런 분들, 죄악파기 상소운동, 자결하시는 분, 특히, 조병세, 이런 분들, 자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결순국 하시는 분, 민영환, 체크, 조병세, 둘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개몽운동 계열에서, 136조계, 장지연의 시일날 방송되고, 황성신문, 을사리악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 사설이다, 대한멸신보, 의병운동을, 긍정적으로, 게재해주고, 보도해줬다는 것, 또 항일논설도 게재했던, 가장 중요한 신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세보, 을사오적, 일진회, 다 규탄했고, 만세보, 그 다음, 오른쪽에는, 칸이 없어서, 오른쪽으로 넘어간 건데, 을사리악에 대한, 여전히 저항으로, 항일의병전쟁 쪽에서, 최익현, 아까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맨 아래,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 을미, 을사, 정미, 다, 그룹이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역적으로, 경상북도, 강원도, 남부쪽이지, 이게 전라도, 이러면 안 돼, 신돌석은,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의혈투쟁, 오저감살단 조직하시는 분, 나인영, 나철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나철, 아까 나철이라고 배웠죠, 나인영입니다, 원래 본명은, 오기호, 기산도, 뭐 이런 분들, 음, 자, 그 다음에, 장인환 전명훈의사는, 바로, 을사리기약에 대한 저항으로, 을사리기약 이후에, Very good, nice, wonderful, 뭐 이렇게, 찬양하고 다녔던,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격해서, 처단했다, 이건 뭐, 로스앤젤레스 이래도 안 될 것이고, 안중군 별표, 1909년, 10월 26일 날, 만조, 하빈에서, 이토를 처단했다는 거죠, 저격해서 처단한,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그 다음에, 매국로 이완용을, 자상시킨 문, 이재명, 19살이었는데, 불구하고, 찌를 짰자, 상천을 상자, 명동성당에서, 습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형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을사리기약에 대한 저항으로, 계몽운동 쪽에서, 대한민보, 일진외로 규탄하기도 하고, 황실에서는, 고종이, 헐버트 동그라미, 을사리기약의 무효의, 친서를, 워싱턴에 보냈는데, 만나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고종은 또, 헤이그 밀사, 몰래 파견하더라,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런 분들, 헐버트, 헤이그에서, 워싱턴에 갔다가, 대통령 못 만나고,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헤이그에서 합류합니다, 헐버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헐버트, 누구누구 알려드렸죠, 푸른 눈의 이방인으로서, 우리, 모양은 우리처럼 생긴 친일파들,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인격을 가지신 분, 우리나라 국권 회복이라든지, 또, 민족해방운동이라든가, 또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셨던 분, 아까 나열했던 분이 있었어요, 누구? 베델, 헐버트,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었어요, 조지 쇼, 그 다음에, 스커필드 박사,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서는, 아, 힌스 패턴, 독일 기자, 이런 분들이 아주 의미가 있었다, 저같은 시험에 대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종강제퇴위에 대한 저항으로, 대한자강에, 아까 했듯이, 좀 전에, 고종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단체, 그래서 해산당하고, 대한협회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한협회는, 아, 친일적인 색채를 나중에 띄기도 했다, 넘겨보시면, 138쪽에, 군대 해산, 1907년 7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군대 해산, 7월 달에, 그래서, 해산군인인지 합세하면서, 더 의병의 규모가 커져서, 정미의병이라고 한다, 이때, 항일의병전쟁으로서, 정미의병 때는, 양반 유생 출신 의병장으로서, 허위, 1번 체크, 그 다음 나머지 주 10번에, 채응언 체크, 채응언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또 3번에 전해산, 전남 나주에서, 이런 정도만 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테니까, 보지 마시고, 해산군인이 합세한다는 것, 가운데 쪽, 아래 쪽 있죠, 해산군인, 그 뭐야, 정미의병이지, 군대 해산을 계기로 일으켰으니까, 원주 진위대, 강화분견대, 홍주분견대, 진주 진위대, 이렇게, 특히 원주 진위대를 이끌었던, 민균호, 이런 양반들,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군대 해산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개인적인 의열투쟁을 전개한 분 중에,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 자결하더라, 자결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다음에, 평민도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여전히 이어지는 거죠, 군대 해산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13도, 창의군을, 정미의병에서는, 결성했다, 1907년, 이 인영이 바로 총대장이고, 허위가, 군사장, 군사장인데, 총대장 이 인영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내려가는, 골때리니 상황, 양주에 집결해서, 경기도, 동대문 밖 30리, 12키로 정도까지 왔었는데, 결국은 서울진공작전에서, 이런 지도부의 한계, 또 평민 출신들을, 탄압하는, 배척하는 한계, 또 화력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고 만다, 단, 여기서 의미는 뭐다?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 라고 하는, 영사관에, 통문을 보내서, 독립군을 자처하기도 했다는 점, 이때부터, 그런 정도의 의미는 있고요, 그 다음에, 139쪽 가면, 한국병탄 늑약에 대한, 국권 비탈에 대한 저항으로 나오는 게, 자결하시는 분 중에, 세 번째의, 매천 황현이 있습니다, 이 황현은, 나는 이 사람을 아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양반을, 1894년 농민전쟁이 터졌을 때는, 굉장히 농민들, 몇만 명이 없어도, 군주권만 강하면 된다, 라고 해서, 농민들을 아주, 역적으로 몰았던 사람이, 매천 황현이에요, 그런데 황현이, 1910년 경술국지, 국권강탈 직후에, 뭐라고 하냐면, 나라가 나한테 죽으라고, 강요하진 않았다, 그러나, 망한 나라에서, 스스로 목숨 하나 끌었다고 하는, 산비가 없는 것도, 애석한 일이다, 해가지고 스스로 죽어요, 음독자 개라는 사람이, 매천 황현인데, 참 정신 나갔지, 이 양신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어차피 죽을 거면, 어떻게든지, 총독 내지는 총독과 관련되는, 거물을 하나씩 죽이고, 그렇게 죽어도 타당할 것을, 왜 스스로 목숨을 끊니, 매천 황현, 매천 야로기라는 책도 남기고, 오하기문이라고 하는 것도 남기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시대를 그렇게 보면 안 되지, 그래서 황현은, 그런데 시험에 어떻게 날 수 있느냐, 을사르기학에 대한 저항으로, 1910년 이전에 죽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경술국치, 국권 강탈 때문에, 음독자 개라는 사람이, 황현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연도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경술국치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머지 분들도 자결했다는 건, 대단한 의로운 기운인데, 이걸 다, 제가 이런 분들은 의미가 있어서 넣어놓은 것이지,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매천 황현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런 분들 좀 의미는 있으되, 자결했다고 하는 거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39쪽까지, 1870년 개항 언저리, 그 이전에 흥선대원군 이전에, 19세기 전반의, 세도정치 시기에, 내우외환, 그 다음에, 세도정치를 척결하고, 흥선대원군이 한 일은 좋았지만, 그러나 대외적으로 어떤 일? 통상수교 거부정책에 의한 한계, 이것 때문에 결국은, 1873년 고정이 친정체제가 되는 가운데, 흥선대원군은 이제, 물러나고, 그리고 나서, 운영호 사건, 75년, 그리고 76년에, 강화도조약이라고 하는 조일수호조교, 불평등조약 체제, 쭉 훑어봤고, 그거 이후부터, 쭉 사건별로, 굵직굵직하게 강화도조약, 이모군봉, 그 다음에 갑신정변, 거문도 사건, 방공령 사건, 기리고 이제, 동학의 교조신원운동, 기리고, 1894년 농민전쟁, 대내적으로 가보기역이라면, 대외적으로 청일전쟁, 청일전쟁에서 일본 놈이 이겼기 때문에, 시모노세키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반작용으로 삼국간섭, 그런 다음에, 을미사변 터지고, 을미사변 터져서, 고정절하서로 투영, 러시아 공사관으로 지었다가, 아관파천, 그런 다음에, 나라 개판이니까, 독립협회가 만들어졌죠, 96년에, 98년까지, 그런데, 독립협회에서 여러 활동을, 견제했던 대한제국은, 이제는 1897년대, 대한제국 수립하고,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다음에, 대한국 국제를 만들어가지고, 전제군주제를 표방했고, 대한국 국제를 만들었고, 그 이전에 대한제국 시기에, 광무개혁을 단행하다가, 99년대 대한민국 국제를 표방하는 문서를 공포하는데, 그러나, 대한제국 시기 13년 중에서, 1904년부터, 럴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국의 중립을 내걸었으나, 바로, 아, 개무시당하고, 한일의정서 강제당하면서, 그때부터, 1910년까지, 제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가스라테프트미략, 그리고, 제2차 영일동맹, 그 다음에, 퍼스모스조약, 그리고, 을사리격, 그런 다음에, 아, 해그특사 파견, 국월구실로 고정 강퇴, 한일신협약, 군대해산, 1908년도, 뭐 있었어? 동양청식 주식회사 들어왔죠? 뺏은 토지 관리하고 있었고, 식민지 지주회사로, 1909년, 기후각서 사법권, 감옥사법권 뺏겼지, 1910년 6월, 경찰권 뺏겼지, 그리고, 1910년 8월, 국권 뺏겼지, 그래부터 1910년부터 45년까지, 만 35년간 식민지 지배 시기가 되는 거지, 일제강점기라고 해야지, 일제시기라고 해야지, 일제강점기, 일제시대라는 말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무지의 소치죠, 그 시기에 일본 애들이 통치하는 시기가 특정한 시대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한국사와 시대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절대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세계사의 보편성과 한국사의 특질이 겹쳐지는 특정한 시기를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원시사회, 그다음에 고대사회, 중세사회, 근대사회, 현대사회, 이건 시대지만, 그 안에, 그 시대의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느냐, 이게 특질이 되는 거지, 시대의 특질, 그러니까 원시사회는 공산재, 공동체 사회고, 그다음에 고대사회는 노예, 계급사회고, 중세사회의 특질이 뭐냐, 봉건사회라고 그래요, 봉건사회는, 토지를 분봉하면서, 토지 지배가 강해지는 거, 누적적으로, 신분제는 그 전부터 있었고, 아, 이게 바로 봉건사회구나, 그럼 언제부터 봉건사회로 보느냐, 북한은 삼국 시기부터 보지만, 남한학계에서는, 남북국 시기부터, 봉건사회의 성립기로 본다, 그리고, 고려시대는 봉건사회의 발전기, 여러 가지 토지 제도로 많이 운영되니까, 지배, 피지에고의 관계가, 조선시대는 봉건사회의 재팽기라 그래요, 조선 초중기, 17세기까지, 조선 18, 19세기는 봉건사회의 해체기라 그래요, 지주전화제는 계속 강화되고, 그 땅이 없는 전원 농민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겁나게 땅 많았던 사람들, 걔네들이 일제 시기에 친일했고, 그런 애들이 지금 대기업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자, 아, 이렇게 흘러왔다, 자, 그래서 일제 시기에는 시기라고 해야지, 시대라고는 쓸 수 없고,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일본이 그걸 대표하는 게 아니니까, 전 세계를, 세계사를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는 우리도 조선 시기라고 해야지, 조선 시대라는 건 말이 안 맞지, 사실은, 그냥 통용적으로 쓰긴 하되, 저는 구분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1910년까지 봤는데, 이제는 다시 앞쪽으로 가서, 사건 순서 정치적으로 했다면, 다시 앞쪽으로 가서, 1876년 언저리부터 해가지고, 경제를 봐야죠, 사회는 사실은 따로 볼 건 없어요, 사회는, 왜냐하면, 갑신정변, 정강 14조, 농민전쟁, 폐정개혁안, 갑오개혁 1차, 2차, 3차개혁의 특징, 그 다음에 독립협회, 헌의 6조, 대한민국 시기에, 뭐, 그런데 활빈당, 대한민국 국제, 이미 다 봤거든요, 그걸 비교하는 것, 이게 시험 문제거든, 그런데 이미 우리가 박스로 다 했었잖아, 비교를, 하니까 사실은 사회는, 근대 사회는, 어떻게 하면 평등 사회로 나가는데, 그걸 뒷받침할 것이냐, 평등 사회가 신장되는 모습, 확대되는 모습이, 근대 사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비교하란 말이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파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140쪽, 141쪽, 이거는 사실은, 경제 파트, 사회 파트를, 또 문화까지 이렇게 한번 넣어놓은 건데, 이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림 잡기 아주 좋으니까, 그럼, 좀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142쪽에, 제가 이거 구조화시킬 겁니다, 연도 없이, 중요한 연도를 끊어가지고, 구조화시켜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1876년 언제리부터, 1910년까지, 죄악과 관련해가지고, 끊어서, 구조화시켜서, 작용, 반작용으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걸 정리해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어차피 책은, 좀 더 평면적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중 얘기지만, 지금 지필하고 있는, 또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노트 형식으로, 그거는, 아주, 반만년 역사상,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책은 없는, 노트식으로, 자료 확인하게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소개도 해드릴 테니까,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걸로 기본 과정 거치고, 실력이 딱 레벨업 되면, 이제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 아마, 해방 이후 뿐만 아니라, 오천년 역사상, 뭐 당연하지요, 오늘날까지,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구성된 책은 없으니까, 그렇게, 참고 자료로 또, 알려드릴게요, 그걸 또, 준비하시면 될 거고, 자, 좀 쉬었다가, 나중에, 구조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쉬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